서바라이 호수입니다. 인공호수고요. 1100년대 3000명의 노예를 3년동안 밤낮으로 씹혀서 물을 팠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앙코르 돔의 혜자 물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대단하군요. 서바라이 호수, 인공호수입니다. 서바라이 인공호수입니다. 서바라이 호수, 인공호수입니다. 서바라이 인공호수입니다. 서바라이 호수 앞에 있는 가게들입니다. 과일도 팔고, 식당도 있고, 원달러 손목 거시기도 팔고 그러네요. 원달러, 다섯 개 원달러 그러네요. 생선구이도 팔고, 이렇게 식당이 쭉 있습니다. 서바라이 호수 앞에입니다. 서바라이 호수입니다. 서바라이 호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